창원시 아동의회가 올해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정책 6건을 직접 건의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아동정책들이 제안됐는지 한지선 마산 YMCA 시민사업부팀장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산 YMCA 시민사업팀 한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창원시 아동의회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시가 2021년 12월에 유니세프에서 지정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고요. 그 개정을 통해서 올해 창원시 아동의회가 처음으로 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원들이 매월 1, 3주,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마다 모여서 아동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정책 제안서도 만들고 하는 활동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네, 지난 20일 아동과 청소년들이 낸 안건들을 발표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이날 어떤 정책들이 제안됐나요? 네, 지난 5월의 발대식 이후에 저희가 11번의 모임을 통해서 창원시 아동을 위한 정책 3가지를 만들었고요. 지난 10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총 3개의 안건이 공유되었습니다. 저희 평등과 존중위원회에서는 더 많은 아동이 함께하는 창원시 아동토론회 개최, 그리고 교육환경위원회에서는 악기 대여와 수업을 지원하는 배움공간 조성 정책, 그리고 안전과 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이 그리고 전시하는 자유로운 미술체험관 운영 총 3개의 안건을 만들고 공유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창원시 아동의회, 올해가 끝이 아니죠. 앞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정책 발표회가 끝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 6일 마지막 해초 및 시상식 모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임을 하는 의원분도 있고요. 또 내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런 창원시 아동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동의회에서 마련된 정책들이 실제 정책들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지선 팀장과 창원시 아동의회 소식 알아봤습니다.